안녕하세요 쇼미드위템의 송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새로 나왔습니다. 플래넷웨이브의 기타 케이블 Circuit Breaker with a leaching cutoff switch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버튼식 연결 차단 케이블이에요 이게 예전에도 이런 모델 파워컷 케이블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스위치가 있으면 누르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파워컷이 됐었어요 하지만 떼면은 바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요 되게 신식이었는데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요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요 전기가 차단에는 그야말로 leaching cutoff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요 전기신호가 앰프로 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버튼식 케이블이구요 픽업이 있는 기타 종류의 악기 변경 시 기타를 바꿀 때 앰프 볼륨 줄이고 컷오프 시키고 앰프 파워를 끄고 이런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 진짜 획기적인 케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산소 쿠퍼 컨택터 장착으로 인해서 적은 커페시 테스턴 순수한 톤을 정확히 전달하구요 그리고 우수한 내구성의 도금 솔더니스 플러그를 사용했구요 그리고 원터치 버튼 차단 기능으로 잭플리쉬의 노이즈 발생을 줄여주구요 그리고 케이블 내부에 이중 쉴드 장착으로 인해서요 우수한 내구성과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케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가격은요 26,800원이에요 이게 10피트니까요 3미터 정도 되네요 네 이거 공연장에서나 기타 많이 쓰고 기타 바꿀 일이 많은 그런 공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네요 여러분들 플래넷 웨이브의 기타 케이블 버튼식 연결 차단 케이블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버튼식 연결 차단 케이블 버튼식 연결 차닉